종교를 믿는 유대인, 철학을 믿는 그리스인, 법률을 믿는 로마인, 흔한한 나의 자신만을 믿는 한국인, 사람들이 내게 내뱉는 비난과 질타 그 몇 마디 말로 나의 가치가 정령 떨어지는가, 혹 그 비난과 디스에 맞서 대응하여 나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야 하는가, 벼락을 맞고 뿌리가 썩어 생명을 다한 오동나무라 해도 가야금을 만들기에 충분하고, 물의 흐름이 멈춰 썩어있다 해도 그 안엔 도룡이 살기에 충분하다.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해도 그 인간의 인생을 가늠하기는 힘드니, 관 뚜껑이 닫히기 전에 그의 인생이 불행했는지, 행복했는지, 성공했는지, 실패했는지. 야, 땅콩. 야, 땅콩. 가냐? akra, 땅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